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또 왜 여기에 또 섰을까요? 많이 보고 싶었죠? 보고 싶어서. 이제 수능이 정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57일, 50대 남은 50일 동안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만 수능 때 정말 웃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이 해답이 있거든요. 해답이 있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또 실행에 잘 안 옮기니까 선생님이 실행에 옮겨서 선생님이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 선생님이 누차구동 항상 강조했고 선생님이 워낙에 낯선 선생님만의 자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낯선 사항을 자꾸 여러분에게 내몰고 그 안에서 좀 상처를 주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생님이 원칙을 뒀던 건 언제나 기출이었잖아요. 평가원이 만든 기출의 소중함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이제 이 남은 파이널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정말 기출과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구조를 평가 문제를 푸는 데다 맞춰야지만 수능 때 여러분들이 그 계리감이 없어지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또 시중에 워낙에 많은 파이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또 각자 파이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얼마나 좋은 파이널들이 또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은 파이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 또 기출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수능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연히 기출과 다시 친해지면서 병행하면서 좀 파이널을 해라는 어떤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선생님이 또 항상 매년 그래갔듯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지없이 어김없이 나눠드릴 겁니다. 만들어 드릴 건데 그 전에 정말 짤막한 한 30일 그 30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공부법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시기부터 정말 점수 올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결국 정말 약점을 나는 그동안 나에게 약점이 노출됐으니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보겠어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약점이 무한대가 아니죠. 무한계가 아니잖아. 약점이 거의 균등하게 있거든요. 아마도 준킬러성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난 항상 얘가 약해요. 저는 심지어는 선생님 계산도 약해요. 나 1번도 약해요. 그죠? 미친 아이.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주제별로 집중하는 그 흐름이 또한 기출을 벗어나는 주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사설문제 가지고 자꾸 뭐 한다는 얘기야. 사설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꾸 공략하면 쓰곤니?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이고 너무 중요한 건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들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메인이 되는 각각 가형과 나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편화되게끔 누구라도 이미 알려진 어떤 문제인데 약점으로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가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용석 극한 예를 들어 나형 같은 건 등비급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들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당연히 관련된 같은 주제의 문제들이 05년도 그치? 시행연도로 05년도 그러니까 시행연도로는 04년도죠. 04년도 이후로 나왔던 많은 수많은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들끼리가 어떻게 공통된 특징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변천이 돼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될 때라는 거야. 그걸 정리하잖아? 그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게 돼. 위에서 응? 이런 거죠. 위에서 바라본 어떤 시야가 여러분들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끼리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 흔히 말하는 행동력이 될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런 관점으로 이런 태도를 일단 임해야 되는구나. 그런 와중에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현재의 트렌드. 현재까지 오고 있구나. 이런 정리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별 공략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이 좀 쉽게 파일로도 올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일단 집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해서 해도 될 것 같고 또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에서 또 교재를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 30일 가량 30일 가량 집중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또다시 선생님이 또 한 번의 기출집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차, 1일차, 1일차, 3일차 꾸준히 기출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절대 그때 절대 눈으로 풀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데 패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수능 때 점수가 패스가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 시기부터는 실전처럼 정말 수능 때 여러분들이 1번을 아니 5번을 여러분 눈으로 훅 이럴 거 아니잖아. 답을 내야지. 답을 내봐야지 일단. 그렇죠? 그래서 실전은 훈련인 거잖아. 실전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꾸 풀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감을 느끼기 위해서 타이머 키고 풀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마무리 공부를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정을 느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언제나 백그라운드는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남은 50여 일 가랑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예요. 특히나. 그렇죠? 그리고 그 체력을 사실 체력을 받쳐주는 거는 사실 체력 위에 정신력이 있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아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고요. 항상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상처 매번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또 상처도 받지만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와 이게 수능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으면 모르겠지요. 미리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상처를 어떻게든 내가 아물게끔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수능장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잘 먹고 그리고 좋은 생각 하시고 그리고 잠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줄이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아예 잠도 안 자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관리 잘하면서 가야 될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남은 50일 잘 버텨내서 정말 수능 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면 되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선생님이랑 파이널 시즌3도 기다리고 있죠. 오픈이 바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실전훈련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안내하는 병행해주시고 아시겠죠? 끝까지 끝까지 같이 한번 어 견뎌보고 버티고 봅시다. 그죠? 같이 화이팅입니다. 어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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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